춘천입니다. 와, 내리자. 지금 몇 주 연속 촬영 때 자꾸 큰 애들이 와서 좋아. 세 번 촬영했잖아요, 그쵸? 세 번 촬영 내내 지금 큰 애들이 나와서. 좋다. 오늘 날이 좋아서 다행이다.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아까 내 머리에 붙었었어요. 아, 머리 떨어뜨려서 애기 온 거구나. 뭐야 하길래, 언니가 배를 내미길래 혹시 둘째? 애가 오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길래? 아, 둘째? 혹시 둘째? 이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좋다. 오늘 날이 좋아서 다행이다. 날씨가 좋다. 시원해요. 그럼 우리 이제 뭐하지? 아, 배고파. 언니랑 연락하는 거야? 언니한테 이거 비디오컬 해달라 그래. 근데 언니 안 보여주실 것 같은데? 안 된대. 새 쪽은 안 돼. 내가 엉망이에요. 아, 그래서? 엉망이었어. 전화만 가능해야 돼. 전화해볼까요? 알겠어요. 전화해봐야겠다. 소양강 땜을 넣는 거야. 언니! 너무 빨리 받으셔가지고 컬러링이 안 흐렸어. 언니, 저희 소양강 왔어요. 언니, 춘천이에요. 진짜? 네. 언니, 저희 뭘 먹어야 될까요? 언니, 춘천 왔는데 춘천의 맛집 뭐 있어요? 야, 춘천하면 닭을 벗겨져 있냐? 막국사 거기? 막국사 거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언니, 닭갈비 같이 먹고 싶어요. 언니, 요즘은 그러면 식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주문따나. 야, 그때 왜 형언이가 얘기했었잖아. 도시락 주거든? 둘째 엉덩이 고입 있는 줄 알았대. 얼드보이 고입 있는다, 얼드보이 찍어. 어... 월드보이 있냐? 어, 맨날 메뉴는 다르는데 도시락에는 안주면 안주면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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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많이 안 드시겠는데, 그거는? 언니, 다이어트 되시겠어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나야되면 어떡해. 너네 다 없으니까 좋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민정이 좋아한다. 민정이 좋아해. 뭐야. 뭔 소리예요. 언니 민정이 좋아했어요. 아이고 진짜 어이없다. 이거 몰아가기예요. 언니 몰아가기. 민정이 너무 좋아? 아니요. 허선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요. 언니 되게 허전해요. 민정이가. 언니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언니 오늘 담비랑 은혜도 왔어요. 담비? 언니 농구, 농구야. 농구 담비 아니야. 담비? 네. 언니한테 1대1 마크 당한 사람이요. 멀미담비요. 멀단. 멀단. 그래서 오늘 멀미양 먹고 출발했어요. 은혜도 나갔어요. 은혜도 갔어요. 네. 은혜도 왔어요 언니. 육아 휴관에. 그러니까요. 한 1박 정도 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아쉬워 은혜 언니. 언니가 오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아. 네 언니. 나댄 때 많이 놀아. 몸 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 잘하세요. 재미있게 놀고 다치지 않게. 네. 네. 언니 이따 또 전화할게요. 알았죠. 네. 네. 아 언니 TV 보고 계시는지 물어볼걸. 너무 당연한 건가? 뭐 하고 계셨어요? 했었어야 했는데. 네 그럼. 언니 살이 홀쭉해져서 오시는 거 아니야? 즐겨봐 이 채널